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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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앵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같이요 다같이 다같이 한사람이 열사람 목소리로 시작 앵콜 앵콜 이거 원하셔서 다 하시는거죠? 좋아요 집에가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음원사이트 유튜브에서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가서 한 번씩 들어주시면 제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 뭐 CU도 제가 사고 이 건물을 제가 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열밤을 내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받아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맨날 마지막 곡으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 들려드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고 해놓고 집에 갈게요 마지막 곡으로 조연필 선생님의 단발머리 들려드리고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저만 춘다면 안 되니까 박수 계속 쳐주세요 지금까지 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그 언젠간 그 언젠간 나를 보면 어떤 말을 전해주다 이 서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서냐 가 보고싶을까 그 언젠간 나를 보면 그때냐 오늘 따라 왜 이렇게 그 서냐 가보고 싶을까 반짝이는 눈만 우리 내 마음에는 사랑하네 내 맘 외로워질때면 그날이 생각하다 그날이 그리워질때면 동기를 헤매는데 너의 미칠 그리움 남기고 그 속에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그랬지 내 마음 위엔 꽃 다버린 덜은 주어당겨 고맙다로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모두 실패할까 비에 젖은 풀립처럼 단날 머리 긋기 비에 쓴 듯한 나 번쩍이는 눈망울이 내 맘에 대사람하네 내 맘 외로워지 때면 그날이 생각하다 그날이 그리워지 때면 눈끼리 헤매는데 너밋을 그리운 나의 귀가 그 소녀 흘려간 사월이 미어라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? 같이 불러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부를거에요? 어메다 어메다 어메고 싶을까 비엔나다 피해자는 물자 비엔나다 움직이는 탈방울이 내 마음에게 사랑하네 내 마음 괴로워질때면 그날이 생각하다 그날이 그리워질때면 꿈길을 헤매는다 어우 멀칠 그리워나 그가 그 속에 들여간 사원을 미워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미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미진이 만세래요. 미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